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 입니다 네 한주일에 일어났었던 아주 중요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역시 어제 정규 방송이 끝난 뒤에 뉴스까지 점검을 해드리는 이번 주에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중요한 이슈 살짝 리뷰를 하고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코비드 나인틴에 대해서는 이제는 너무나 걱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 그 친구 두 명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늘 친구들과 같이 밥 먹을 때도 마스크를 끼고 있었던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제는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마스크를 벗고 들어오길래 아 이제는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이었던 아니면 그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로스앤젤레스에서 끼는 것보다는 끼지 않는 것이 더 편한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전문가들은 앤토니 파우치 박사조차도 미국의 코비드 나인틴 BA.2가 유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 한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하시고 또 백신 접종 또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크게 아프지는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물결이 오기는 온다 지금 뭐 한국이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는 그런 것처럼 미국도 BA.2 이 코비드의 물결이 온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독일의 경우도 하루에 25만 케이스 250명이 사망하고요 독일이 인구가 뭐 9천만 명에 안 되잖아요 한 8300만 명 정도 그 정도니까 상당한 거죠 항상 영국이나 독일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미국에 오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 오미크론 그 확진자가 BA.2가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는 되거든요 BA.1이었죠 그동안은 그래서 이 확산율이 너무 빠르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대비를 해서 항상 많이 주무시고 잘 드시고 저도 이번 주에는 무척 많이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써머 타임으로 1시간 덜 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삐꺼덕 하면은 그 다음에 아주 그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은 어린 자녀나 어린 그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오미크론 BA.2 는 어린이에게 많이 감염이 되고 어린이가 또 심각하게 아픈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지금 뭐 부통령 남편도 양성 버라고바마 전 대통령도 양성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처음에는 그 방식이 백신의 형태가 바이저앤바이오엔텍이나 또 모더나와 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뭐 바이러스를 막는데 좀 효율이 덜하다 했는데 이게 웬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같은 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존슨앤존슨으로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웃을 일이 생기셨구요 이제는 모더나의 경우는 모든 성인이 부스터샷을 두번째 맞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식품의약국에 신청을 했고 바이저앤바이오엔텍은 65세 이상이신 분들 세컨드 부스터샷 접종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께 곧 해당될 수 있는 거구요 세계적으로는 세계에서 35군데 제약회사가 싼 버전의 바이저앤바이오엔텍을 가난한 나라에 공립하기 공립이래요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제조를 한답니다 싼 값에 그 여러 회사들이 이것은 우리만 잘 먹고 당신들은 돌아가세요 이런 이렇게 해서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 95개 가난한 나라에 이러한 것들이 보급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95개 국가면은 한 세계 인구의 반 정도는 커버한다고 하거든요 유엔이 물론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각자가 다 회사끼리 하려고 해보세요 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유엔이라든가 나토라든가 때로는 이렇게 모아서 하는 기구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푸마시하고 우리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머크샤도 사, 샤가 아니라 그 회사도 비슷한 협상을 해서 한 105개국에 싸게 지금 백신을 공급하는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엔토니 파우치 박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뭐 은퇴하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동안 코비드 나인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해 드렸던 그런 분입니다 아쉬쉬지아라는 처음에는 그 초기에는 하버드대학교에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브라운대학으로 옮기셨죠 이분이 아마 그 코비드 정책 코디네이터를 하실 모양입니다 브라운대학교에 지금 그 분야의 학장으로 계시는데 아쉬쉬지아 박사가 지난번에 그 성함을 잊었어요 바브라 최근에 책도 내고 하는 바브라 코디네이터 있었잖아요 미스 스카프 날마다 다른 스카프를 하고 나오신 그분의 자리를 이제 이분이 그분은 뭐 지금은 떠났습니다만 그분은 본격적으로 코비드 정책의 코디네이터를 새로 정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아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구나 국가에서 정책으로 미래를 조금 내다보면서 해야지 될 것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코비드 나인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너무너무 지대해서 쉽게는 애플 공급도 조금 덜하고 왜냐하면 공장 중국에서 만들어 와야지 되는데 중국도 지금 딱 다지고 있잖아요 홍콩의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처음에 잘했다가 지금 처음에 잘한 국가들이 국민들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약해서 지금 많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한국의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애플 전화기 공급이 늦어진다 이건 우리의 생사와 별로 관련이 없지만 편리함 이라든가 또 기술적으로 팬시하게 사는 삶 이런 데는 연관이 있겠지만 그 밖에 모든 이 코비드 바다 2가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을 하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겁니다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을 0.25% 포인트 예상했던 대로 이번 주에 연방준비제도가 올렸습니다 그 중요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이자율을 2.8%까지 하고 5월 달부터 이제 채권 사들이는 거 줄여서 9조 달러 규모 이것도 이제 양적 완화도 이제 멈추는 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늦었다 이자율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폭이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이 세인트 루이스의 연준 의사 그 제임스 블라드 박사 같은 경우가 가장 그런 앞서서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내년 말까지 이자율 2.8% 목표를 잡아서는 안 되고 올해 말까지 3%까지 올려야지 된다 그럼 0.25%씩 올리면 지금 한 번 올렸고 3월 중순인데 3월 말인데 몇 번을 올려야지 됩니까 이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올해 말까지 1.75%에서 2%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면 여섯 번이나 일곱 번 올린다는 거고 0.25%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나머지는 내년에 올린다 하는 게 현재로서는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기지부터 학자금, 자동차 융자금 또 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실 때 경우에 따라서 다 이 기준금리가 올리는 것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처럼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자동차 페이먼트 낸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자동차를 어떤 종류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색차냐 중고차냐에 따라서 자동차 융자하실 때는 뭐 최고 20%에서 최저 0%까지 아직도 이자율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담당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값의 경우는 기준금리 올라서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겠네 하는데 당분간은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만 당분간은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내놓는 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뭐 꺼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주택 신축에 있어서는 워낙에 노동력도 요즘에 비싸고 없고 또 그 건축 자재도 비싸고 부족하고 하니까 그쪽 부분은 주춤한다고 생각은 하고 이미 그 2월달에 판매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1월달에 비해서 7.2% 부동산 판매가 줄어들긴 했지만 전국부동산협회의 발표입니다 여전히 웃돈 주고 살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좀 도시다 한국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그런 지역이다 하면 100만 달러는 돼야지 그나마 그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하게 화려하게 아니고 그런 정도가 되거든요 방 2개 3개짜리 너무 비싸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도 당분간은 이게 확 부동산 시장이 주저앉는다던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중간 집값은 1년 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요 15% 올라서 35만 7천 달러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는 35만 7천 달러면 방 1개짜리 콘도미니엄도 사기 힘든 지금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고 앞으로도 뜨거울 아마 이 그 협상에 있어서나 뭐 휴전 휴전 협상이 있어서나 전투에 있어서나 다음 길게 잡으면 몇 주일 짧게 잡으면 다음 내일 모레부터 한 며칠 정도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적인 포화 집중적인 어떤 그 협상에서의 뭔가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서쪽에 지하 그 무기 창고를 겨냥을 한 그런 그 초 그 극 극초음속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처음 이번에 처음입니다 러시아가 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요즘에 우리가 북한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완성했다 완성했다 하면서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말하자면 보관소에 쏜 것이 10배가 빠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5배가 빠르다 적어도 5배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럼 멀리서 정확하게 목표를 겨냥해서 초스피드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러시아가 쐈습니다 한 2000km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동부 쪽으로 볼 때 뉴욕을 기준으로 하면 한 켄사스 정도까지는 올 수 있는 그런 정도랍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갖고 있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처음 썼고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이 개발 중이고 북한도 뭐 우리도 했다 하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주요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고 키블도 아직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히틀러가 했었던 방식처럼 민간인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 작전을 쓰는 겁니다 푸틴이 민간인을 압박하면 압박 당하는 국민을 이끌어야지 되는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한 압박을 받습니다 더 이상의 국민들이 숨지는 것을 참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 지도자로서는 해서 양보하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지금 푸틴이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히틀러 조셉 스탈린 그래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정도 독재자의 반열에 올랐다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홀로도모르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미국은 각 인종들의 여러 가지 무슨 무슨 날을 많이 기념하잖아요 홀로도모르는 11월 달에 미국에서도 뭐 한우카 뭐 카누자 아니면 뭐 한국 이민 몇 주년 기념 이런 결의안도 나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홀로도모르가 우크라이나를 1930년대 그 초에 32년 뭐 33년 이런 때에 조셉 스탈린이 이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의 위성국가로 된 것은 22년 1922년 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이 구소련 뭐 형태로 어쨌든 그 구소련이나 우크라이나 다 몽골의 지배를 받고 그랬죠 그래서 22년도에 구소련이 딱 차고 들어가고 나서 스탈린은 스탈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식이 있었던 거죠 운영통치 우리가 산업하러 가려면 어떤 집단 농장 형태를 해서 그쪽에서부터 많은 것을 걷어와서 우리 무슨 뭐 레닝그라드 이쪽에 뭔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워낙에 비옥한 땅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 면적으로 따지면 미국에는 한 미국보다는 15분의 1 정도지만 한국보다는 다섯 배가 다섯 배가 큰 땅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전체적으로 그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은 수처보다 수업자에 강하시니깐요 63만 628 평방킬로미터 미국의 15분의 1이지만 한국의 다섯 배입니다 한국이 12만 3,138 평방킬로미터 하니까 미국보다는 79배 작고 우크라이나 보다는 다섯 배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비옥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당시에 히틀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많이 가지고 오게 하는데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우크라이나의 저항정신은 대단합니다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말하자면 우리 무슨 소작농 그 이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서 너무 부당하다 하고 반발하니까 이 반발을 스탈린이 강압했고 뭐 소도 내놔라 모도 내놔라 하니 너에게 주느니 차라리 그냥 도살하고 말겠어 이렇게 해서 막 농사를 차라리 안 짓고 안 주고 안 하고 말지 다 지어서 우리는 굶고 왜 니네가 다 가져가 스탈린에게 이렇게 해서 한 400만 명 많게는 700만 명까지 보고 있는 전문가도 있는데 그렇게 숨졌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농경작한 거 내놔라 하는 식이 아니라 푸틴이 사람들을 도시에 가두고 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음식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극장까지 극장까지 지하에 천명의 여자와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있는데 폭격을 했잖아요 지금 뭐 백몇십 명 나왔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조 작업은 하고 있지만 그런 형태로 조이는 거죠 당시에 스탈린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어머 이거 너무 심하다 해서 그 완전히 굶어 죽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형태는 다르지만 사람들 굶어 죽이는 거잖아요 그 안에 가둬놓고 해서 지금 푸틴을 스탈린의 홀로도모르를 시행을 했었던 그런 그 푸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나중에 이제 그 나치 독일이 러시아를 쳐들어가니까 잠시 좋아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스탈린 치아 보다 낫다고 지금 그 상태이기 때문에 조셉 스탈린의 푸틴이 자주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저도 정말 정말 오랜만에 박스에 셔넨니티와 제가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의견일치를 본게 뭐냐면 셔넨니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푸틴이 그 스테디움에 8만 명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20만 명이 들어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AP통신과 러시아에서 인터뷰한 것 보니까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 경찰 당국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20만 명 푸틴이 딱 랠리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막 성경까지 인용해 가면서 우크라이나에 왜 우리 군인이 갔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하는데 제가 그 장면이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유세 장면과 비슷했다고 했잖아요 셔넨니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셔넨니티와 팍스의 터커칼스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셔넨니티가 그렇게 말할 때는 푸틴을 지지하면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 방송에서는 이 터커칼슨 막 아니 러시아 그렇게 우크라이나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왜 그래야지 돼 뭐 푸틴이 기독교를 탄압하기를 해 개고기를 먹기를 해 하는 것과 셔넨니티는 지금 다른 겁니다 해서 셔넨니티 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비슷한게 트럼프의 value와 비슷해 보였다 하는 건데 셔넨니티는 트럼프로 위에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푸틴의 이 같은 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거죠 북한에 가 보신 분들 중국에 가 보신 분들은 너무 그런 것을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북한에 아주 대대적인 뭐 매스게임이라든가 군중 동원력이라든가 이런게 그쪽에서 왔지 아니 구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미국 자본주의에서 트럼프가 하는 것을 베켰겠습니까 그건 반대인데 어쨌든 셔넨니티는 그렇게 아니 얘기를 했고 그 느낌은 비슷했다는 거죠 그 장면이 그 장면과 같았다 그런데 이번에 G자를 많이 쓰잖아요 G플래그 해서 우크라이나 군사장비나 러시아의 군사장비나 비교가 잘 안 되고 하니까 G자로 쓰고 하얀 페인트 그리고 하잖아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G플래그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러시아 국기도 보이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야 이거 정말 무슨 뭐 히틀러 푸틴과 마찬가지야 하는데 어제 연설할 때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되고 있다 우리는 뭘 해야지 되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 대가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도 아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다 지금 나치 정권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들을 학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인들도 보호해야지 되고 고통받고 있는 나치 치아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동원됐겠죠 한국에서 어렸을 때 자라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저도 여의도에 엄청 많이 동원됐어요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 추운데 그런데 그 군중심리라는 건 대단하죠 와 하죠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와 하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보는 겁니다 서방세계에 이런 분위기를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 슈아치네거 같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정부의 말을 믿고 나치군으로 러시아에 쳐들어가서 그 고통 야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평생을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면서 러시아 군인들과 러시아 국민들에게 9분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서 푸틴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푸틴은 어제 그 같은 그 랠리를 했고 어 친구를 위해서 영혼을 바치는 것보다 어 그 더 고귀한 더 훌륭한 사랑은 없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유한복음 15장 13절 그 얘기를 푸틴이 그 러시아식 정교지만 기독교지만 기독교인이다 해서 또 푸틴 지지하시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활용하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영혼을 바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선전포고도 없이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숨지게 합니까 아무튼 그리고 애국적인 그 노래가 그 made in made in the USSR made in the 구소련 이라는 노래인데 시작이 그렇게 된대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크림 벨라루스 몰도바 모두 우리나라다 최근에 만들었는가 보네요 크림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타겟이 몰도바라고 하고 크림이 합병된 건 2018년도니까 그전에는 우크라이나와 같이 있었으니까 우크라이나 하나만 뒀으면 됐을 텐데 또 이렇게 어떠한 훌륭한 작곡가가 동원이 돼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겠네요 우크라이나 크림 벨라루스 몰도바 다 우리 땅이다 몰도바가 바로 우크라이나 맨 왼쪽에 붙어 있는 작은 그런 나라인데 걱정되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푸틴이 점점 이제 과격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이 다시 어떤 방식이든지 I don't care 상관하지 않는다 푸틴이 제거되기를 원한다 I hope I want 푸틴 암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살도 좋고 아니면 그를 잡아다가 헤이그 재판소에 세우든 어쨌든 푸틴을 제거해야지만 돼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나토나 미국이 다 저렇게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쓰면서 봐라 더한 것도 쓸 수 있어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구태여 그것을 안 써도 되는데 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핵이라도 쓰면 작은 핵무기라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나토와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젤렌스키도 어느 정도 알죠 그래서 미국에서 연설할 때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주십시오 비디오 아주 힘든 우크라이나를 보여주면서 하면서 나중에 제가 방송할 때 그 말씀은 깜빡 잊고 못 드렸어요 이게 너무 지나친 요구입니까 지나친 요구면 그러면 그 밖에 다른 지원이라도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젤렌스키가 얘기한 겁니다 점점 포악해지는 푸틴에 대항하는 젤렌스키는 이번 주에 영국의회에서는 섹스피어를 말했고 우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To be or not to be 아 지난주군요 그건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I have a dream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러이러한 자신의 바램을 얘기하면서 그게 I have a dream 그 I have a dream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민주주의 이런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에 가서는 홀로코스트도 얘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현재 330만 명 이상이 난민이고 그야말로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난민은 다른 나라로 간 사람 주로 폴랜드 이런 데로 유랑민 그 안에서 우리 집에 못 있고 다른 곳으로 할 수 없이 갔어야지만 내부에서는 650만 명 정도로 유랑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요즘에 과거의 역사책들을 쭉 한번 들춰보고 있는데요 잠자기 전에 특히 이제 2차 대전 1차 대전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전쟁사를 보면요 지도자가 강하면 국민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그게 바로 그 런던을 그 독일이 막 폭격했었을 때 오인스턴 처칠이 있고 했었을 때 그때 런던이 그 당시에 나치는 영국의 모든 도시를 다 폭격을 했습니다 특히 런던 완전히 박살내는 것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2차 대전 당시에 그 그런 것 지도자가 강하니까 아직은 우크라이나가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영국 나토 모든 나라 한국도 처음에 주춤하다가 한국까지도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쩌면 비행금지 구역도 설정을 해야지 된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되더라도 이런 주장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가 보내주신 그런 비디오 클립을 여러분의 휴대폰을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직접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안 보고 뉴스만 보는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3월 14일부터 민간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방공망에 대피하고 있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워낙에 그 과거에 정말 조셉 스탈린에게 내가 너에게 소를 주느니 도살하고 만다 굶어 죽고 만다 했던 그런 저항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굉장히 군대 군인으로서 지금 많이 훈련받고 총을 쏘고 있고요 또 지능이 우수한 것 같아요 정보력도 지금은 러시아 정보기관에 우크라이나 사람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없는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난 8년 동안 그 푸틴이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고 나서 돈바스 지역 동쪽 지역을 막 지원을 하면서 이쪽도 가져가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도 어떤 때는 친 러시아 대통령도 있었지만 정신차린 대통령은 그걸 보고 지금 다 정보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살아난 거잖아요 막 용병을 보내고 몇 백 명씩 살해하라고 살생부 리스를 보내고 했어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거 다 끝났지만 올해의 노벨 평화상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줘야지 됩니다 하면서 이미 접수 신청이 끝났는데도 더 받자고 하잖아요 올해는 당연히 젤렌스키와 이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우크라이나 국민이 노벨 평화상 받을 것이라고 저도 한 표 거기에 놉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세계의 분위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을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순서를 뒀습니다 중국의 셈법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국의 셈법은 어제 전해드린 이코노미스트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손을 끊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당장 중국의 외교부의 부부장이 나토를 비난했거든요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화의 전도사가 됐냐 미국과 중국을 딱 동격으로 노면서 미국과 중국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지 되고 우리도 이런 일을 보는 것이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이다 하면서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지금 서구가 미국과 유럽과 그 밖의 나라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독재 독재지만 지금 중국이 러시아에 비해서 경제가 너무너무 강하고 세계에 뻗어놓은 것도 너무 많으니까 중국이 위로 가고 푸틴이 내 아래로 들어와서 세계 질서가 시진핑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 것 그리고 이미 시진핑이 계산하기는 미국도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너무 많이 헝클어났기 때문에 약해졌고 유럽과 연합도 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있어봐라 전쟁 길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개솔린 값 올라가고 5위 값 올라가고 원유 값 올라가고 하는데 주식시장 엉망되고 누가 계속 그걸 하겠어 안 할 거야 손 띌 거야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있고 유럽 국가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생각을 바꾸도록 끝까지 뭉쳐야지 된다 희생은 어차피 필요하다 우리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이코노미스트는 비행금지 구역도 설정해야지 된다고 벌써 몇 주일 전에 주장을 한 매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해서 시진핑은 누가 이기거나 어쨌든 중국은 위에 있으면서 러시아를 도우면서 힘을 강화하던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힘을 강화하던 어차피 양쪽 국가와 다 관련이 있으니까 별로 득볼 게 없다는 거죠 하나 만약에 푸틴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뭐 직접적으로 막 무기가 간다던가 돈이 들어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했는데도 푸틴이 박살났다 할 정도로 지면은 체면은 구겨지죠 체면은 구겨지고 정치적인 입지가 뭐 강해진다고 거기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진핑은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나중에 푸틴이 완전히 지고 나면 우크라이나 뭐 우리 어차피 농산물 이런 거 굉장히 강한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재건해 도와준다고 하고 기부도 좀 하고 하지 하면서 또 이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죠 좋은 나라로 보이는 지금 러시아의 입장은 그런 것이고요 인도의 경우는 인도가 갖고 있는 무기의 70%를 러시아에서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북한이라든가 벨라루스라든가 일부 한 5개 국가는 유엔에서 투표할 때 푸틴을 비난하지 않았고 141개 국가는 비난을 했고 35개 국가는 기권표를 던졌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물러나야 되고 푸틴을 벌줘야지 된다는 결의 안에서 그 35개국에 중국이 들어가고 또 무슨 이 인도가 들어가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비난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도 자체도 캐슈미르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캐슈미르 분쟁 때문에 인도 자체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러시아 제재에 동의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파키스탄과 항상 적을 두고 있고 하니까 인도로서는 그런 외교 정책에 있어서 아주 현실 정치를 하는 거죠 인도로서는 그게 인도는 사실은 가장 민주주의로서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인데 민주주의를 홍보하지는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종교에 있어서는 인도의 총리가 상당히 차별적인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또 오일도 러시아에서 요즘 더 싸게 구입하지 않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다 안 사가고 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는 미국이 얄미우니까 2018년도 정말 카쇼기를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뒤에서 사주해서 살해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쓴소리 한다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 비난했잖아요 지금 한번 당해봐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오일에 대해서 협상하자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걸어도 안 받는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침공 자체까지는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국가 안보가 이스라엘엔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리아와의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그 시리아 러시아 이스라엘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푸틴을 완전히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푸틴과 젤렌스키 사이에서 좀 중재 역할을 해본다고 하면서 항복해라 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우스 아프리카는 중립을 지키고 있고 나토를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받는 게 많은 거죠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지금 드려보고는 여러분들께 안 드릴 것 같은데 참 이 전쟁이 인간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앙겔라 모르켈 독일 총리가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하면서 정말로 독일을 위해서나 유럽 세계를 위해서 일을 잘했다라는 역할을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는 뒤집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은 또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사실은 잘못했다라고만 평가하기는 애매합니다만 이 앙겔라 모르켈은 집권 16년 동안에 12년을 연정 연합 정부를 구성을 했어야 지만 됐죠 본인의 당과 그 3인당 사회민주당 사회민 지금 그 그 올라프 숄츠가 총리로 있는 또 그전에 앙겔라 모르켈 이전에 게아르트 슈레더가 있었던 바로 사회민주당 도 연합정부를 펼쳤어야지만 됐죠 의석수 때문에 그런데 이 사회민주당이 워낙에 러시아와 친합니다 그래서 게아르트 슈레더 앙겔라 모르켈의 전임자가 노드스트림 러시아에서부터 독일로 오는 그 개스관 개스 파이플라인 원을 완성을 했고 이 투는 앙겔라 모르켈이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거의 해놓고 독일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안하기로 했지만 그런데 앙겔라 모르켈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받는게 블라디미르 푸틴과 평화를 유지했다는 거죠 경제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럼으로써 푸틴이 민주주의 성향으로 올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서방세계는 구소련은 이미 무너진지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1991년도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KGB 출신의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동독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때의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야지 된다는 해서 서방세계에서는 잘 이렇게 하면 지금 시진핑과 교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푸틴을 잘 이렇게 하면 어차피 그곳에서 독재로 오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 쪽으로 민주주의 같은 것이 러시아에 많이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생활 부분에서는 하겠지 하면서 평화를 유지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상태를 왔다는 거죠 오히려 막 러시아 오일 의존도만 높아졌고 어느 정도냐면요 2014년도에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오일이 전체 수입 오일의 36%였는데 지금은 55% 반이 넘습니다 이걸 지금 독일 신문 디벨트가 비난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과 좀 이렇게 잘 지내보자 긴장을 풀어보자 긴장 그 완화 정책을 그걸 너무 전에는 잘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틀렸다 하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도 크림반도 그 이후에 동바스 지역 동부지역을 장악했을 때도 저 정도면 괜찮아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큰 땅이니까 이게 이렇게 남쪽이니까요 아직은 본토 키브라는 수도는 저쪽 북쪽에 있고 완전히 북쪽과 중앙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중앙에서 약간 섰죠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 남쪽이고 동쪽이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아이 괜찮아 또 러시아와 국경도 저 동쪽은 맞대고 있고 했었는데 그게 실수였다는 거죠 대단한 실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할 사람과 친구를 해야지 된다는 그런 그 얘기인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머르켈리 그 또 하나가 2005년부터 뭐 2008 특히 2008년도에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나토에 가입하려는 이 분위기가 한창이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나토 연합국가 사이에 이쪽에서 되면 이쪽에서 안 되고 이쪽에서 안 되면 이쪽에서 되고 한국과 미국이 대통령이 이 강성이냐 보드라우냐에 따라서 북한 문제가 달라지듯이 지금 독일과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나토와 미국도 강하게 나토를 그 당시에도 나토에 우크라이나 가입시켜야 된다 이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를 침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또 다시 푸틴의 손으로 갈 수가 있다 했는데 독일이 반대했습니다 그때도 왜냐하면 푸틴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뭐 독일 개방적으로 되잖아 저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민주주의가 될 거야 이게 실수였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어찌 보면은 독일의 총리라는 사람은 푸틴처럼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전지전능한 힘은 푸틴이나 무슨 시진핑과 같은 독재자가 갖고 있는 것이지 미국도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강력한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대통령 맘대로 못하잖아요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앙겔라 머르켤도 이해를 해야지 된다 독일의 정치 상황을 알면은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앙겔라 머르켤로서는 참 그 안타깝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회민주당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총리였잖아요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짧게 푸틴에게 대해서는 어찌 될지 지금 보면 푸틴의 공격력이 강해지면서 봐야지 됩니다 아직은 어디가 이길지 모르고 푸틴이 그냥 질 수도 없고 사람들을 20만 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의 당위성을 그냥 물러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글쎄요 푸틴이 협상을 받으려면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독립을 시켜준다 하고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심지어 러시아가 주둔하는 것까지도 그런데 왜 그래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크라이나 측에서 보면 그리고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영원히 러시아가 가져라 이런 것을 푸틴이 원하는데 우크라이나로서는 그게 또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런 때 쿠바 사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쿠르쉐초프와 젊은 존 에프 케네디 서로 양보하면서 그쪽에서 미사일 빼고 터키 쪽에서 미사일 빼고 쿠바에서 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서로 체면이 체면 어떡하지 생각했지만 체면을 구긴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거를 그 전쟁이 없게 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은 양쪽 사람 다 체면을 구긴 게 아니라 좋은 지도자였던 거죠 판단을 잘한 그런 지금 그 상태고요 어떤 게 올지 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무슨 뭐 무슨 매체들을 다 보지만 그 푸틴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게 우크라이나가 유럽 국가처럼 된다면 내 바로 국경이 마주쳤는데 그럼 나는 영원히 집권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국민들도 어머 우크라이나도 민주화인데 우리도 말 못 말 잘못하면 뭐 15년 갇히고 이런 거 하는 말이 안 되잖아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해야지 되잖아 그렇게 되는 것 보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다 파괴시키겠다는 게 지금 푸틴의 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다른 그 주변 국가들에서는 그 다음이 당신 조국이면 어떡합니까 뭐 폴랜드 어디 어디 리투아니아 뭐 몰더바 뭐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은요 한국님이 겪은 거예요 냉전의 산물이었잖아요 중국과 구소련 북한 미국과 한국 절대로 트루먼이 한국이 공상화되는 그 꼴은 못 보지 한 거잖아요 남과 북이 이렇게 잘려서 고래 싸움에 세우듬 터졌다는 표현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서방 쪽으로 간다고 구소련 중국이 그렇게 북한 쪽에 있었고 지금 미국 쪽이 똑같아요 저는 판박이라고 봅니다 거의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를 두고 우크라이나가 남한인 거예요 미국과 유럽 연합이 그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젤렌스키는 말씀을 드렸고 우크라이나의 아주 위대한 테니스 스타 세 명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전합니다 알렉산드루 도로폴로프 33살 아주 젊습니다 손목 부상으로 최근에 은퇴한 테니스 스타입니다 터키에서 이번 주에 그 훈련을 마치고 스토킵으로 갔습니다 테니스 채를 잡던 손에 총을 들고 내가 지금 람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기가 손에 쥐었을 때 편안한 정도는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의 집이니까 내가 지켜야죠 그리고 47살에 안드리 메드베데프 이분은 1990년대 탑 남자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마찬가지 일 하고 있고 역시 33살에 세르기 스타코브스키 1월달에 프로 테니스 선수에서 은퇴했는데 헝가리에서 가족들과 같이 휴가를 하고 있던 중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혼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 거기에 두고 아이들이 어려요 33살이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면서 선수가 하는 얘기에요 내가 손에 총을 쥐고 고향을 지키다니 하면서 3월달부터 이제 육군에서 소속돼서 일하고 있는데 내 아이들은 내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건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그리고 뭐 다른 운동선수들 너무 많잖아요 수도키브의 시장도 그렇고 시장 동생도 그렇고 헤비웨이급 챔피언이었고 아무튼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부상당해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러시아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지 되고 내 한 목숨 죽더라도 이것이 뭔가 내가 죽을만한 가치가 있다 할 때 사람들은 싸우잖아요 헝가리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다가 아니면 총을 쏠 줄 모르니까 다른 나라에서 총 쏘는 것을 배워서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거잖아요 테니스 스타들이 그런 게 있고 어찌 보면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순수의 시대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한 2주일쯤 전에 한국 매체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고 미국의 많은 매체에서 잠깐 잠깐씩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저는 본격적으로 이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이분을 한 분을 뭐 스타일 만들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이게 한 지역에 고려인 주지사입니다 고려인 주지사인데 이분의 지금 입장과 그 지키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한 인간이 그 인격체로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편 소설 읽어드리듯이 이코노미스트의 이분에 관한 기사를 읽어드리겠는데요 비탈리 올렉산드로비치 그러니까 비탈리 김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냥 중간은 빼고 비탈리 김 고려인 사세세래요 아버지는 한국분이시고 어머니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분이신 거죠 미콜라이오라는 곳의 주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시니까 아시겠죠 흑해 있고 오데사라고 요즘 많이 나오는데 오데사 동쪽이고 남쪽인 거예요 남서쪽인 거죠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한 51만 명 되는 주인데 우크라이나의 주가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려사람 혈통 원래 뭐 농구 감독이셨다고 하고 소련 유소년 대표팀 선수이기도 했고 그래서 비탈리 김 주지사는 그 주에 주 이름 미콜라이오 주에 대학교 국립대학교에서 기업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나중에 농림부 이런 데서도 일하고 스포츠도 해요 타콘도도 하고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젤렌스키 그 주에 선거를 하잖아요 그 선거본부에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해서 이곳에 주지사가 된 겁니다 2020년도에 이곳에 주지사가 돼서 아이도 세 명이 있고요 결혼을 해서 근데 결혼해서 와이프 이름이 킴인 것을 보니까 와이프도 역시 고려인에 피가 있는 사람인 것 같죠 뭐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일부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많은 그런 주에 젤렌스키처럼 그런 위대한 영웅들이 있다 해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는 맨 앞에 썼었어요 이 비탈리 김 주지사를 태권도 선수부터 부동산 개발업도 있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탈리 김씨가 낙관이 이 전쟁에서는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스포츠맨이었고 승리에 대한 믿음 없이는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이제 그분의 정신이라는 거 싸우면 싸우고 나면 반드시 이겨야죠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카리스마 넘치는 주지사 전략적인 우크라이나 항구를 아직까지도 방어하고 있다 해서 지금 남쪽 여러분께서 지도로 보시는 이곳의 주지사 제가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가 기니까 대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탈리 김 의외로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부대가 바로 이 주에서 여기다 써놔야 되겠어요 이름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미콜라이오 미콜라이오 주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적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침략자들이 이 전략적인 항구인데 이곳을 완전히 포위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아주 평온하게 최전선에서 소셜 미디어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평온 이 평온하다는 것 자체도 전쟁에서는 무기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스포츠를 했었던 분들이요 굉장히 이런 정신력이 강한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처음엔 군인이 아니었으니까 무서웠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무관심 좀 무뎌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러시아인들이 겁을 먹고 그때쯤이면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해서 이코노미스트는 그 평정심이 때때로는 조금 거만해 보이기도 하는데 침착함 평정심 이런 것이 우크라이나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항심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탈리 김 주지사의 뭐 보스죠 보스면서 우상인 볼로드미르 젤렌스키와 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치 지금 초보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전쟁 지도자 리더가 됐고 소셜미디어에 연인이 됐습니다 유명한 일이 이제 날마다 비디오 블로그를 하는데 뭐 유머러스하게도 하고 때로는 바보 같은 러시아 군대에 저 진압군 자체가 시들시들해 진압이 아니라 침략군 자체가 시들시들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듣습니다 미콜라이브 주민들이 거리 모퉁이에 막 그 타이어를 쌓고요 러시아 탱크가 도시의 방어막을 돌파할 때 경우는 거기에 막 불을 지펴서 연막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뭐 이런 그 포스트도 보여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언제 불을 켜야지 되는지를 알려 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라고도 지시합니다 굿이브닝 리멤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끝내줍시다 이런 비디오를 날마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백으로 요새화가 된 도청 건물의 회의실에서 전부 요즘은 화상회의를 하잖아요 한국계로서 러시아어를 말하는 주지사는 우연하게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갑자기요 배변인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대피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주민들에게 50 몇만 명에게 알려야지 되는데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빨리 자주 다가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디오를 하기 시작했는데 훈련된 군인은 아니지만 뭐 농업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부동산 요식업 많은 분야에서 성공한 경력을 쌓아서 41살 밖에 안 됐는데요 이분이 지금 그래서 경력을 쌓아서 이 전략을 수립할 때 아주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전쟁이지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논리를 이 전쟁 속에 그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직관 인투이션 인투이션 미국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겉필링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영국 매체라서 인투이션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비슷하지만요 인투이션 이 직관이 있지 않으면 판단력을 그러면서도 잘해야지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질 수 있습니다 계속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 미콜라이유는 미콜라이유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체 그 해안선을 점령하려는 러시아에는 분명한 지금 점령되지 않고 있으니까 장애죠 침략자들은 아직까지는 저쪽 동쪽에 마리우포 그 포위만큼 인력과 군인과 군수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흐름을 보면 오데사 쪽에서 오는 흐름 같은 것을 보면 이 이곳에도 그 미콜라이유에도 아 이렇게 우리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올 것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데 이미 사망자도 뭐 몇 백 명 됐고요 해서 지역의 영안실이 작으니까 사람들을 차곡차곡 쌓을 수밖에 없는 시체가 서로 쌓이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 나가보면 군에 입대한다는 사람을 도와주는 초소 그리고 뭐 그런 곳을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을 또 제외하고는 조용한데 이곳에서 이 비탈리 김이라는 아버지가 고려인인 이 주지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두려움이 너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빼고는 그런 사람만 도시에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수는 그러니까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샤핑카트 이런 것을 가지고는 가게마다 뭔가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달려가 달려가는 거죠 마지막 문을 연 그 가게로 스토어로 이런 땐 스토어 가게보다 상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도시를 다니고 있는 아주 극히 드문 몇몇 자동차들은 내가 정말 잘못된 장소에 롱타임 롱플레이스 에 있어서 폭역을 받지 않을까 해서 빨리빨리 쌩쌩 달린다는 거죠 신호등은 이미 다 망가져 버렸고요 그래서 이 비탈리 김 주지사가 러시아군이 진전이 없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주민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강제로 이 도시를 통과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군이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비탈리 김 주지사의 그 같은 지도력 아래 그리고 오데사 쪽에서 여기를 차단하려고 상륙작전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북쪽으로 마을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운이 따르지 않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후퇴했고 재편성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활로를 뚫어서 저쪽 키브까지 가고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 어떤 때 보면은 뭐 쇼핑센터도 공격을 하고 가구점 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식품점 이런 데서 턱턱 터지는 걸 보면 어떤 땐 저게 목표물이었어 아니면 잘못돼서 저쪽에 떨어진 거야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현장에서 미사일 같은 것을 제거하는 여러 공병단들이 있지 않겠어요 안톤 이그나티엔코 공병 이 제거작업을 하는데 집속탄 같은 것들이 발견된다는 거 사람 많이 숨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탈리 김 주지사가 딱 지키고 있는 미콜라이브 동물원도 아주 특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라켓 공격이 적어도 세 번 이상 있었는데 한 번은 새의 울타리 안에 딱 꽂혔답니다 그 뒤로 공작은 before after 공작이 그 공격을 받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작이 돼 있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한대요 동물원 직원들이 또 다른 라켓이 퓨마 옆에 사자 근처에 많이 떨어졌는데 동물원의 부국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전쟁이 너무 빨리 이곳까지 와서 우리가 다 대피시킬 수가 없었다 대피 먼저 시켜야지 되는 그런 동물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느라고 최선을 다하기는 했다 하는데 이제 그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 3주일 4주일째가 됐잖아요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동물들이 미콜라이브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혹시 폭염 맞을까봐 인지하니까 돌아다니지 않는 곳을 그런데도 이곳을 굉장히 강하게 이 비탈리 김 주지사가 지키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아마 한국에서 보는 한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 오늘 그 말씀 드려야지 되네요 뉴스에서 많은 그 표현 우크라이나 이 푸틴의 침공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앙겔라 멀켈 독일 총리의 데탄트 미국식으로는 뭐 데탄트 하고 뭐 원래 프랑스어니까 데탄트 데탄트라고 하잖아요 그 긴장완화 그 멀켈의 긴장완화 정책 푸틴과의 긴장완화 정책 참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거 국가와 국가 사이의 긴장완화 정책 데탄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인도 인도의 외교 정책은 굉장히 제가 현실주의적이라고 현실 정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와 여러 가지 그 뭐 군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 그 그 정책이 very real politic 현실 정치다 할 때 real politic 이라는 말을 요즘엔 특히 많이 쓰고 있죠 비탈리 킴도 생각하고 그 블로디 미르 젤렌스키 앙겔라 몰켈 많은 인도의 총리 생각이 나기도 하는 그런 토요일입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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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